동시에 카카오 역시 땅머리가 다 찾을 수 있는데 식빵놀보 네타이는 이건 뭐지? 이건 놀란 거 아니야 감독님이 시키셨습니다 진짜 오늘 누울자리 그곳이라고 전해 그런 분위기인데 감독님이 시켰다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저 아직 안빈게 안해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틸컷 운동하세요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이에요? 지금 이제 카메라에 있는 부분이 이 쪽지 나오잖아요 요즘 비디오에 보면 작은 쪽지